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던 대한민국 최강, 아니 세계 최강 수준의 탄도미사일 현무5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열렸던 기념행사를 통해 현무5는 우리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요. 그 위력은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사용한 벙커버스터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유사시 북한군 벙커는 물론이고 평양까지 초토화할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 현무5의 등장에 그 타깃이라 할 수 있는 북한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덩달아 경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에 대한 대응 정도에서만 그치려고 했다면 이 정도 수준 무기를 만들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체 현무5가 얼마나 강하길래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방산업 관계자들이나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있어서는 볼거리들이 넘쳐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6월 국내에 도입된 잠수함 킬러로 유명한 해군의 피에이세이 포세이돈 해상초객이나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 소총으로 무장해 자체 전투력을 갖춘 드론 등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여러 무기들이 대중 앞에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탄도미사일 현무였습니다. 그것도 최근에야 실전 배치가 되고 전력화 계획이 발표된 현무포도 아닌 그보다도 최신 모델인 현무5가 선을 보여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념행사에서 현무5는 바퀴가 18개나 되는 대형 차량의 원통형 발사관 안에 실린 채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무5를 실은 차량은 그 육중한 크기에도 바퀴를 45도로 틀어 대각선으로 측면 기동을 하는 모습도 선보여 보는 이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현무5를 실었냐 여부와 별개로 바퀴가 18개나 되는 차량이 이런 기동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요. 그걸 현무5와 같은 대형 미사일을 실은 상태에서도 선보였으니 더욱 놀라울 수밖에요. 현무5가 탄두 중량만 8톤이나 되는 걸 생각하면 이런 걸 싣고 45도로 개걸음을 할 수 있다는 건 신기의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무5 덕에 대한민국의 전투 차량 제조 기술력도 덤으로 확인할 수 있던 자리였죠. 사실 현무5는 그동안 실존 여부 자체도 불투명했던 무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 이전 모델인 현무4부터가 최근에야 전력화 계획이 발표되었을 정도로 최신형인데다 관련 정보도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열어있는 상태여서인데요. 현무4도 그런 마당에 그보다 더 강하고 최신형인 현무5가 실제할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현무5는 떠벌리기 좋아하는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나 도는 헛소문 정도로 치부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군 관련 행사 등에서 기존의 현무포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게 보여서 현무5가 단순 소문이 아니라 실제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우리 군에 의해 현무5의 시제품이 제작되었고 운용체계도 구축된 상태이며 최종적으로 수십기를 배치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돼 현무5가 있다는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정확히 이것이 현무5다라고 실물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현무5는 그 실체가 정확히 확인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무5를 대중에 공개했음에도 아직 우리 군은 현무5의 정확한 제어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이를 잇는 그대로 공개하면 유사시 현무5의 타격 대상인 북한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불필요한 경기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대북 견제 수단으로만 보기에는 그 위력이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서라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와 군이 이번에 현무5를 공개한 건 북한이 무력 도발 시평양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 군은 유사시 현무5 수십 발로 북한 전쟁지휘부 지하 벙커를 파괴하고 평양을 초토화할 계획을 세워뒀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고작 북한 때려잡겠다는 이유만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현무5의 위력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지하 벙커들과 지하 미사일 기지들은 지하 100m 정도에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현무5는 무려 지하 수백 미터도 관통해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닭 잡는데 소나 말 잡는 칼을 쓰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헤즈볼라 수뇌부가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진 지하 벙커를 공격할 때 쓴 벙커버스터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헤즈볼라의 벙커는 지하 18m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정도 수준의 무기까지 써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공식 재원은 군에서 밝히지 않았기에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지만 외형상 현무5는 이당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발사 중량 36톤 길이 16m, 직경 1.6m의 삭거리는 600에서 5500km, 최고 고도는 1000km, 최고 속도 마하 1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주목해야 할 건 현무5의 탄두 중량인데요. 일반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쓰고 있거나 개발 중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무거워봐야 1톤이고 500kg밖에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5의 탄두 중량은 무려 8톤이나 됩니다. 제대로 명중하면 지하는 물론이고 주변 지표면까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건 확정적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괴물 수준의 미사일인데요. 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허가 없이는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든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핵을 안 쓰더라도 핵을 쓴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핵은 방사능 등의 문제로 인해 세계적으로 규제 대상이지만, 현무5는 핵을 쓰지 않는 만큼 규제도 받지 않아 얼마든지 위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살려 탄두 만 8톤이나 나가는 괴물을 대한민국은 만들어낸 건데요. 북한으로서는 이런 현무5가 실존한다는 것에 벌벌 떨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군과 정부가 유사시 현무5의 타겟이 될 거라고 공언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들도 현무5가 실제함이 드러난 것에 두려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는 단순히 현무5가 위력이 핵무기에 맞먹는 수준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가공할 위력을 가진 무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에게까지 날아올 수 있어서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현무5의 비행거리는 1000km 이하라, 우리 정부와 군이 말한 대로 북한이 주요 타겟이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삭거리가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전문가는 현무5는 비행거리 1000km 이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의 사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에서 5500km 사이인 걸 말하는데요. 탄두 중량이 줄면 위력도 당연히 줄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요 군사 강국들은 1톤도 안 되는 중량으로도 탄도미사일을 잘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2, 3톤 정도로 중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위력이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으로 약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게 최소 3000km 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 일본으로서는 대단히 공포스러운 일인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직선거리는 952km로 1000km도 안 됩니다. 이 정도면 현무5의 기존 탄두 중량으로도 잘하면 도달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로 인해 서울에서 현무5를 쏘기는 어려울 거니 그보다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쏜다고 가정해도 중량을 조금만 줄이면 도달 가능합니다. 베이징만 해도 이런데 3000km면 중국 내륙 주요 도시 대부분을 공격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직선거리는 750km도 안 돼 우리 국토 대부분 지역에서 기존 중량으로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보다 후방에 있는 다른 연해주 지역들은 인구 규모도 작고 산업도 크게 발전에 있지 않아 유사시 타격을 해도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만 시베리아까지 타격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몽골보다 북쪽에 있는 이르쿠츠크까지의 거리는 서울에서 2402km라 탄두 중량을 줄이면 현무5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중요 군사 거점인 크라스노야르스크까지의 거리 역시 3251km라 8톤 일대와 비교하면 위력은 줄겠지만 중량을 줄인다면 여기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량을 줄인다고 가정하면 연해주 만 아니라 시베리아 주요 도시들도 현무5로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요 자원이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로서는 유사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밖에 일단은 동맹관계라 실제로 타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일본 역시 전 국토가 현무5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렇듯 현무5가 조금만 조정하면 북한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수도를 포함한 주요 도시 상당수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니 중량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괴물이라 불릴 만합니다. 물론 이 현무5가 실제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걸 보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걸 보지 않는 게 최선이라 해야 할 겁니다. 이걸 실제로 쓰게 된다는 건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걸 거니까요. 하지만 핵폭탄과도 맞먹는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게 조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주변국 거의 전체를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전쟁 억지 효과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격했다간 자기도 핵공격과 맞먹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공격하려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니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요즘에는 말로만 이래저래 떠들 뿐 실제로 하는 건 휴전선에다 장벽 쌓거나 이따금 쓰레기 풍선 같은 거 날리는 정도밖에 안 하고 있죠. 핵을 안 쓰고도 그러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산기술력은 세계 최고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